세정치 민주연합의 기초공천 여부가 오늘 발표됩니다. 일본 미인대회 우승자가 위안부 피해자를 언급해 화제입니다. 철도노주가 강제전출 철회를 위한 단식과 고공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정일임의 1분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6.4 지방선거 기초공천 가부를 놓고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세정치 민주연합이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논란이 마무리될지는 의문입니다. 2012년 미스인터내셔널 1위를 차지한 요시마 스이쿠미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본 우익인사들의 발언이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한 여성의 소신 발언을 일본 정치인들도 배우길 바랍니다. 코레일의 강제전출에 반대해 철도노주 간부 50여 명이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은 50명이 추가로 합류합니다. 또한 조합원 2명은 수색역 45미터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일임의 1분입니다.